영덕의 원전 수요를 기대하고 지었던 아파트들이 상당수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편의시설이 없는 들판이나 외곽지에 무분별하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논 한가운데 3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고사하고 민가도 없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이라 용적률이 낮을 뿐 법적으로 허가를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영덕과 강구 중간 들판에 지은 이 아파트는 그나마 마을 입구에 자리 잡은 데다 내진과 층간 소음을 염두에 둔 시공으로 분양은 그럭저럭 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지역 이게 지금 고속도로가 두려고 지금 원전이 돌아오고 이런 앞으로, 차후의 전망들. 2014년부터 3년간 매년 100세대 가까운 공동주택이 허가되다가 지난해 영덕 군수가 원전 관련 업무의 협조를 사실상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이후로 공동주택 신규 허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블루로드가 인기를 끌면서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이 아파트도 상당수는 미분양입니다. 공사 대금으로 받은 이른바 대물 아파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업계에서는 실제 분양률을 50% 이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덕 거주 실수요자와 특히 지역 사정을 모르는 외지 투자자는 현장을 방문해 주변 여건을 확인하는 꼼꼼함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